이제는 신캐로 가자 신캐좀 써보려고 신캐 이제 여러분들 되도록 나왔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신캐가 나오면 또 신캐 만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거의 신캐 만화에 100판정도 하는데 보여드릴게 빠르게 까서 오우 자 여러분 이제 연습 들어가서 한번 스킬 한번 써보자 데드락 스킬도 진짜 내가 안써봤거든 오호 와 이거 맞아 이거 총 뚫린다고 그랬어 맞아 이거 뚫리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런식으로 쏴서 갇히게 해버려 이게 그니까 못지나가게만 만들고 총 하나는 뚫을 수 있는 이거 쏴서 깨야됨 와 이거 님들 와 이거 대박인데 어 벽 위로 올라갈 수 있냐고 아아 안된다 미끄러진다 이거 얼마나 총을 쏴야지 깨졌냐볼께요 육백 육백임 육백 육백박아의 터짐 와 육백이면 피스톨 라운드 때 개좋네 Q는 이거 뭐야 소리나면 되는거 여기서 오 브릿지 진탕이네 그냥 그 다음에 C 어 안자지게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싸울테니까 이런식으로 던지고 들어가는거네 오오 요런식으로 이거 괜찮은데? 그리고 이제 궁 한번 보자 궁 워어 워 워 워 이거 이거 그냥 무조건 뒤지네? 1대1대 이거 맞으면 간다는거 아냐? 그러면 1대1대는? 워 워 워 30초 남았습니다 진탄 왜한맞아 저거 걸어서와서그래 걸어서와봐봐 너희들 어떻게든 보여줄랄た 확실하게 안왔어? 이 캐릭터 아잇 브로우 A만 막아줘 B는 내가 왕막할라니까 나 B를 안와 근데 아마 메인은 갔을 것 같은데 와 벤치C 뭐야 나 궁 안썼는데? X만 나 안썼으면 궁 내가 눌렀다고? 꺼내면 쓴거 아 꺼내면 쓴거라 아잇 야 근데 이거 확실하게 알았다 얘네가 안와 우리팀이 내가 봤을 때 안에서 해줘야돼 아웃에서 인포를 따주고 내가 A슛 가야겠다 나 웅쓱해 웅쓱해 살아봐 발사 하나 묶겠다 하나 묶겠다 야 잡았다 나이스 아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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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핰하핰 으하핰핰 으하핰핰 안녕하세요 모를줄 알고 목표첨시 아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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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황금 저거 못잡았어 피닉스 못잡아 X때뻔했네 와 아 나 그냥 이 캐릭터 자체가 사랑스러운데 셰팅 앨바 아니야? 좋아줘 기다려봐 야 궁수께 기다려봐 형들 나온다 나온다 아하핰 에코네 캠핑폼 스파이크가 레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무담으로 보내버려 이놈들을 끌어올게 하하핰하핰 아하핰 아하핰 사이트 블록 레이지 궁인데 바로 안죽는 레이지 궁이네 팀 나이 슥 사으라 사으라 싸워지 마 않으면 돼 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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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봉하나.. 야 나 홍스게! 홍스게 홍스게 살다igne 핥로와잉 게사쿠야아아아아아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탈출 저거 몸 근처 kır opioid 비벼서 그런거 Mina 도망간다 낫 커밍 낫 커밍 시 오! 왓따르 힐러 제발 오 이러면 안돼 나이스 슛슛슛 얼마 왔다 이거 아 나이스라 굿맨 지지 요거는 음향센서 두개의 중력금을 사면돼 그 다음에 이제 스턴을 이제 제트 대신 넣으니까 여기다가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이제 제트가 큐점프를 띠기 때문에 모도 모도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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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데드락 런블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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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 안맞았네 야 클래식 우클릭으로 머리 세대 가는 님들 어? 뭐야 트레이드 안대? 나이스 런블렛 런블렛 잘가 침절을 베풀 뭐야 이거 어이구야 팬텀이야 이새끼야 어이구야 팬텀이야 이새끼야 어? 아아아아 씨발 하하 뚯 오이구 Rif認 어 오이구 뭐야 어어어어어어 오 뭐야 왜그래왜그래 안돼 안돼 아하하 오 뭐야 왓Ӓ 앴이 종나무섭다 아 서란 한번갈쌤 loved 그냥 잡고 난 바로 원조 땅이네 울산 에어라 애라 랜턴 뒤졌다 그냥 랜턴 ㅅㅂ 어? 뭐야 이거? 아 이거 에바냐? 데트야! 이거 잡은 건데 ㅅㅂ 아니 아니지 이거 데트야 이거 잡은 건데 문 닫으면 어떡해 제발 아 제발 됐어요 아이고야 마이너스 원 원 세븐 원 원 세븐 야 이런.. 세트야! 오! 와 우리 세트씨 졸자 이우에 배치까지 깔끔하게 맞으면서 구독 누르셨나요? 안 누르셨다고요? 나는 역탈자! 전화하러 왔다 엠doors 엠도 랩